나 스무 살 쪽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해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퇴내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젖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 그덕였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